안녕하세요 코믹팡이 여러분! 헌터팡이예요!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제가 2월달에 굉장히 추울 때 패딩 껴있고 2미터짜리 뜰채로 배에 선착장을 한번 떠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잡혔던게 뭐냐면 놀래미 새끼들이 잡혔었어요 굉장히 의아했죠 왜냐면은 놀래미가 그 선착장 벽면에 숨어있다가 제가 뜰채로 올릴 때 놀래서 나오다가 잡히는 그런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폭염주의보입니다 자 이 더운 날에 선착장을 뜰채로 떠보면 뭐가 잡힐까? 궁금해서 오늘 컨텐츠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뜰채를 들고 바로 선착장으로 같이 가요 렛츠고! 뜰채를 떴던 장소로 왔습니다 대략 5개월 전에 추위에 벌벌 떨면서 왔는데 지금은 폭염주의보예요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지금 살 다 꺼매진거 보이시죠? 원래 꺼매했어요 자 오늘도 이 뜰채로 한번 퍼보겠습니다 잘 부탁한다 이 싸구려 뜰채야 이쪽 한번 떠볼게요 저번에 놀래미가 많이 잡혔었는데 오늘도 조금 성과가 있어야 될텐데 네 첫 개시 아무것도 없죠 자 저기 물고기 떼가 있습니다 물고기 떼 잡을게요 못 잡았어요 물고기는 잡을 수 있는게 아니에요 저기 모여있는데 애들 왜 모여있지?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오우 못 잡겠다 꾀꼬리 미치겠다 한 마리도 없다 이 선착장 속에 고기들이 좀 몰려있습니다 갈매기도 몰려있어요 왜냐 고기를 먹으려고 안에 좀 큰 고기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저건 진짜 빠르지 않는 이상 못 잡습니다 근데 이제 순발력 빠르신 분들은 이런 걸로 잡을 수 있다는 걸 어 저기 두 마리있죠 거기 두 마리 네 없잖아요 못 잡는다니까 이거 오늘 폭염 속에서 하다가 이대로 골로 가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해봅시다 될 때까지 뭐 하나 잡을 때까지 해봅시다 사실 군소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아시죠? 이들체로 여기서 군소와의 첫 만남을 했죠 그렇게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아 진짜 물건이 눈치 너무 빠르다 와 진짜 네 눈치 게임하면 1등 하겠다 저런 애들이 꼭 눈치 게임하면 눈치 게임 1 바로 외치는 애들이에요 어? 뭐 들어왔다 뭐지? 뭘까요? 우와 이씨 대왕성계가 들어왔습니다 대왕성계 와 진짜 크다 역대급인데요 사이즈 보세요 와 진짜 크죠 기어가는 거 보세요 기어가는 거 이 성계 새끼가 아니 아니 세기성계가 아니라 어? 어덜트 성계인데? 진짜 크다 와 야 이런 애들 진짜 지금 안에 알이라고 하죠 흔히 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성계의 생식소예요 왜냐면 얘는 장흥동체거든요 생식소가 안에 아마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요버렴 제가 저 벽문에 붙어있는 불고동 자 요런 애들 한번 일단 먼저 재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있죠 불고동 아 불고동이에요 얘네라 참고동인데 사이즈가 괜찮아요 고둥치고는 보세요 괜찮죠? 이거 진짜 이거 그때 고둥튀김에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해감을 한 100일 정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해수욕장에서 모래 씹어먹은 느낌이어가지고 아 근데 사이즈 진짜 좋다 이런 애들은 가져가서 튀겨먹으면 정말 맛있는 대버려 갯강구입니다 갯강구 쟤는 진짜 신기한 놈이 잠수도 해요 밖에서도 살고 잠수도 하고 쟤를 자연에서 죽은 거를 본 적이 없네 근데 얘를 튀겨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0만대 약속했었는데 어 지금 굉장히 후회되고 괜한 약속을 했나 싶을 정도로 아마 10만대 저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돼서 채널 삭제 이동해 볼게요 누가 낚시를 했는데 이렇게 추를 버리고 왔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런 거 치워야 돼요 이따 제가 갈 때 치울게요 이쪽 한번 떠보겠습니다 허탕 자 다시 한번 허탕 호체를 한 단 더 늘렸습니다 제 팔 전왕근은 아마 엄청나게 커지겠죠 무거워지니깐요 해초 미치겠네 해초 꺼져 와 진짜 지금 여기 썩은내가 진독을 합니다 그 과정에 저기 우아하게 물고기 가는 한 마리 보이세요 배 밑에 어 여러 마리네 너네 여기 한 마리만 들어가주라 놀래미 철이 아닌가 저번에 이걸로 이렇게 놀래미를 잡았었는데 여러분 이거 줄이려고 했는데 랏 됐습니다 이거 뜰채가 하트 모양으로 구겨져 버렸네요 사랑해요 제발 뭐라도 잡혀라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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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무거워 잠시만요 두 손으로 해야 될 거 같아 으으 아이씨 와 여러분 이 녀석과의 인연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와 거대 군소에요 거대 군소 와 너무 크다 으 와 보랏빛 이거 심지어 참군소 지금 보랏빛 보이세요? 우와 너무 무거워요 와 이 보랏빛으로 글씨 한번 써보겠습니다 곰 소금 아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뭐 뭐튼 곰팡이라는 뜻이에요 감사합니다. 여러분 우와 진짜 크다 여태급이다 먹어본 적도 없는 사이즈에요 흐에에에에 우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면요 와 보이시죠 우와 얜 진짜 나보다 형이겠다 형 군소형 우와 우와 진짜 크죠 여러분 우와 이거 거의 무슨 이거 마이티즌데 뽀찌야 하지만 군소입니다 마이티즈였으면 벌써 키웠을거에요 방생할게요 얘는 좀 살살 나야겠다 왜냐면 충격이 클거에요 무기가 무거워서 죽으면 안되니까 우와 이거 무슨 차륙 아니에요 살살 밀어줄게 살살 꺼져 너 그 빵무늬 아니지? 쪼금이지? 빵무늬가 아니길 바란다 사이즈가 비슷해서 잘 있어 생선 한마리 먹으려라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오오 첫 수확입니다 첫 수확 엄청 작죠 네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뜰채로 잡아서 보여드릴 수 있다는게 어딥니까 오오 보세요 약간 멸치같죠 멸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를 좀 먹고시긴 한데 사실 이쪽에는 산착장 주변이라 기름이 좀 많이 있는 지형이라 먹을 수는 없고 되게 조그마해서 귀여워요 뭔가 민물고기 같기도 한 대버려 그리고 같이 딸려온 참고동 딸렸습니다 참고동이 아까거랑 비슷해요 이쪽에는 좀 규모가 좀 있나봐요 참고동 같은 경우 솔직히 먹어도 진짜 맛있는 대버려에요 이번에 이 석축을 따라서 가면서 한번 뜰채로 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미끄러워요 발 잘못 디디면요 바로 채널 삭제 와 저기 고기 진짜 많아요 와 그래 저런 놈들 잡아야 된다고 와 저 다섯 마리 중에 너네 중에 나한테 한 마리만 주라 이쪽 한번 뜰채로 퍼 보겠습니다 아 한 마리도 없어 야 니네 중에 한 마리만 여기로 들어오면 안되냐 눈치 엄청 빠르죠 이렇게만 해도 벌써 도망가 잘가 근데 니네 잡히면 진짜 바로 멍든다 개 잡을 때 선착장에 오셔도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 타이어 같은데 위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맛있겠다 야 자 저기 녀석 한번 덮쳐보겠습니다 F**king 야 제발 F**king 놀래미가 이제 없나봐요 소문났나봐 지금 배들이 들어왔다갔다 해서 지금 물에 기름이 둥둥 떠다내요 여기 있는 걸 잡아서 먹으면 안됩니다 절대 저 바닥에 보이시는 저거 뭐냐면요 성게에요 근데 다 죽은 것들 자 쟤네 진짜 찾고싶다 아 통통하게 생겨가지고 지금 너무 맛있겠다 먹으면 안된다 그랬지 개가 제일 맛있게 먹고 있어요 보이세요 아주 그냥 해조류 미친듯 시도나 먹고 있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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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먹는다 아유 아유 우에이 자 어 저쪽에 큰 개들 물이 지어있습니다 큰 개들이 얘네가 지금 다 바위 개들이에요 아 힘으로 들 수 있는 게 핏줄 보이세요 살쪄서 없어요 10만대 수염 밀면서 개 깡고 튀김 약속 지킬 겁니다 10만을 안 갔으면 좋겠다고 처음 생각이 드네요 오 오 봐 이게 사이즈 괜찮아요 그죠? 근데 지금 저도 얘를 봤고 얘도 잘 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속도 싸움이죠 굉장한 속도가 필요해요 안녕 한번만 잡혀주겠니? 두번 말고 한번면 돼 이 딱 두 개만 써서 잡을게 니가 먼저 간다 이거지 우와 아 쟤는 진짜 맛있게 먹는다 너 먹방 한번 하자 나랑 야 걔 두마리가 혈투를 벌이고 있어 야야야야 너희 뭐해 너희 뭐해 왜 그래 야야야야 너희 왜 왜 돌리냐 내가 말려줄게 아 따가 여기 피레미들 한번 잡아볼게요 쟤는 잡을 수 있겠다 피레미들 얘네 와 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얘네 다시 잡을게요 자 방금 뭐 건조 올려서 잡았어요 이야 너무 귀엽다 보여드릴게요 치어 같은데 저기 떠다니는 물고기 중 한 마리 치어 같아요 보시면은 너무 귀엽죠 파닥거리인 게 너무 작고 진짜 아 너무 썩 큐트 법 버려 계속 천천히 갈게요 뒤치기라고 하죠 근데 그 뒤치 뒤치기 실패 근데 저 줄 라인 따라서 자세히 보시면 물고기들은 엄청 많습니다 이 족대 같은 것만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 바다에서 족대를 하는 건 위험한 행동이에요 갈매기들은 사냥을 시작했죠 저는 어느새 뜰처리 내려놓고 지금 나레이션을 깔고 있습니다 뭐 하는 짓인지 오우 물이 좋은데 덥칠게요 네 100% 얘 한 마리는 잡혔다 진짜로 집에 갈래 마지막으로 떠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오 무거운데 오 오 오 오 오 무거워요 오 coming 오 인만 저트팍 마지막으로 잡힌게 별 불가설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아이스크림 먹었죠 얘 사이즈가 상당하네요 얘는 그다지 유해 동물이 아니에요 암흐로 불가설이 이제 밖에 나와서 죽여야하고 얘는 유해 동물이 아니니깐요 죽일 필요 없고 밖에 두고 갈께요 요 Then 구라예요 버려 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얼굴에 혹시 제 땀 보이시나요 여기 목이랑 어 보통 이런거 잘생긴 사람 하면 섹시한데 더럽죠 오늘 많은 거를 보여주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제가 제 이름값은 지킨 것 같아요 군소 유튜버인 만큼 역대급 크게 군소를 보지 않았나 또 그 도구로 곰팡이라고 쓴 게 굉장히 뿌듯하네요 칭찬해 헌터팡 자 그리고 굉장히 조그마한 두 마리 물고기도 잡았죠 메르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다른 물고기 종류의 좀 작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놀래미는 놀래미 철일 때만 잠깐 잠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위개를 봤는데 바위개가 일반 제가 잡는 쫄짱개랑은 좀 달라요 바위 주변에 사는 개고 그리고 일반 쫄짱개보다는 한 두 배 정도 크기가 커집니다 오늘 큰 거는 한 이만한 것까지 봤어요 나중에 한번 얘도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먹어볼 만한 녀석은 잡히지 않았네요 그 거대 군소는요 거기 선착장에서 잡은 거 만약 제가 먹으면요 제 뱃속이 다 기름으로 가득 차요 죽어요 자 다음에 좀 추워졌을 때 다시 한번 선착장을 띨 채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HUNTER FOR YOU 저 멀리 꺼져 그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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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